자 지금 이 가세연에서 인터넷 방송이죠. 인터넷 방송에서 옵티머스 로비스트 명단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입수했다 이러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 내용을 좀 보니까 상당히 뜬금없다 라는 생각이 아주 딱 보는 순간 지금 이 400억을 날린 피해자입니다. 지금 hlb 진양권 회장은 옵티머스 이쪽에게 사기를 당한 상황이죠. 지금 400억이라는 300억이죠.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까지 해서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돈을 이만큼 날렸는데 지금 옵티머스 로비스트 로비 명단에 올라 있다 이런 정말로 황당한 그런 내용을 지금 어떤 찌라시를 받았겠죠. 그런 찌라시가 도는 걸 가지고 방송 했던데 아니면 말고죠 아니면 말고 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이건 너무나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게 로비를 받았다 그러면 이 뭔가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400억이 지금 묶이게 생긴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로비를 받았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머지 사람들 보면은 아주 뭐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에다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다가 자 그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올라가 있던데 지금 뜬금없이 지금 hlb 진양곤 회장 이렇게 딱 나오는데 상당히 그림이 어울리지도 않죠. 상당히 어색합니다. 거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진양곤 회장 딱 나오니까 지금 이 사회자들도 강용석 이 양반이 양곤이 형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지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상당히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그렇게 딱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 사회자들도 이 사람은 누구야? hlb가 뭐야? 이러면서 나중에 이 홈페이지 띄우면서 항암제 만드는 회사구나 그러고 있죠. 참으로 이거 해도 좀 너무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 각종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죠. 각종 찌라시가 돌면서 지금 뭐 예전에 잘 주가가 상승할 때 진양곤 회장이 뭐 어떻게 죽었네 살았네 이러면서 상당히 이러한 저런 뭐 루머를 많이 퍼뜨렸죠. 자 지금은 이번에는 이 옵티머스 건을 가지고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한 여덟 명 이렇게 사진 여덟 명 아홉 명 정도 올라왔던데 너무나 거기에서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옵티머스 쪽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돈을 띌 처지에 있는 이런 피해자 입장이죠. 피해자 입장에 있는데 저런 로비스트 이러면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떠한 음모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찌라시가 도니까 진양곤 회장이 지금 홈페이지에 먼저 이렇게 대응을 했죠. 저런 내용이 돈 상황을 좀 보니까 홈페이지에 좀 띄울만한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던 상황인데 이렇게 12시 46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초기에 벌써 얘기했죠. 지금 이 옵티머스 사건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지금 이 해덕파워의 인수 부분인데 그 인수 부분도 이 진양곤 회장이 먼저 움직인 부분이 아니죠. 이거 진양곤 회장이 먼저 움직인 부분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어떠한 이사가 해덕파워의 이쪽에서 우리 회사를 좀 인수해주면 좀 잘 될 것 같다. 우리 회사 잘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회사 HLB가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죠. 이러면서 자꾸 인수하라고 자꾸 옆구리 콕콕 찔렀죠. 찌른 상황이 되니까 HLB의 그 이사가 진양곤 회장에게 물어봤겠죠. 이러이러한 제안이 들어오더라. 여기를 인수하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일전에 이 사건이 커지기 전에 그런 부분이 뉴스에 나왔죠.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헤덕파워웨이 보니까 조선 쪽 합쳐서 분할하고 바이오 쪽 따로 떨어져 나가고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옵티머스 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 쪽에서 상당히 사기 행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뒤늦게 이제 파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HLB는 그쪽에 돈을 넣었다가 지금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로비 명단 어쩌고 하면서 이 진양곤 회장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보면 너무나 어색한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시 당초에 진행을 한 부분이 이 헤덕파워웨이 쪽에서 그 밑에 있는 이사에게 우리 인수 좀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였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헤덕파워웨이 하고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 옵티머스였죠. 그래서 투자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보면 전 대법관 이런 부분이 쭉 일으켜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믿을 만한 곳이구나 하고 이렇게 투자가 된 거였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그 명단에 이렇게 하나 슬며시 끼워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올렸죠. 자 이 모든 자 먼저 이렇게 그 전에 한참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좀 통해서 올렸습니다. 피해자죠 피해자. 그리고 이 피해자인데 지금 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양권 회장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사기를 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옵티머스가 아주 뭐 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회사도 많죠. 그런 투자 회사 중에 하나가 이 HF였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내가 사죄를 털어서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죠 지금 피해자. 피해자를 지금 가해자 비슷하게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죠. 자 지금 이 옵티머스 측 임직원 관계자 단 한 번도 미팅을 해 본 적도 없고 인사도 나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은 해덕파웨이 쪽에서 그 밑에 있는 이사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회사 인수를 해달라. 그 부분부터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바로 이 진영훈 회장이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진행된 상황이 그 밑에서 해덕파웨이 쪽에서 우리 좀 인수해 달라라고 진영훈 회장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임원이 처음에 시작을 했던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법 당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 밝혀질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정말로 이거는 마녀사냥이죠. 마녀사냥 자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말 그대로 찌라시죠. 말 그대로 찌라시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올려 가지고 슬며시 하나 끼워 넣어서 그 그림도 보면 상당히 이게 어색합니다. 진영훈 회장하고 그런 지금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하나 섞여 놓은 그런 분위기죠. 이거 상당히 지금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생산 유포에 대해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악성 루머가 계속해서 지금 돌고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뜬금없이 이런 피해자를 가해자 비슷하게 엮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지금 이 정말로 좀 해도 너무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너무 동떨어진 상황이죠. 지금 돈이 뭐 인력 손해본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지금 이 옵티머스 때문에 이 이놈들이 사기를 친 거죠. 이 사기를 쳐서 사기를 당해 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대고 지금 이 옵티머스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지금 리스트에 올려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자체가 정말로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참 이 이 부분도 이 공매들의 공격이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이 도가 좀 지나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좀 도가 지나치죠. 지금 400억이라는 돈을 사기를 처먹은 요놈들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약원 회장이 좀 약간 덮어 씌운 듯한 그런 찌라시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지금 공매 세력들의 공격이 아주 도를 넘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렇지만 지금 이 HLB의 주가는 이 약의 가치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죠.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찌라시를 띄워서 다시 또 옵티머스로 엮어서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세현 쪽에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질러대는 그런게 있죠. 저기는 예전에 김성영 이 건도 알고 보니까 아니었죠. 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막 일단 던지고 보자죠. 일단 던지고 보자. 그중에 몇 개 맞으면 오케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금 저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진약원 회장 지금 상당히 뭐 황당한 상황을 지금 당한 그런 상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잘 해결될 겁니다. 저런 이제 찌라시가 도는 부분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이죠.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크게 동요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저것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해피닝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부분은 참으로 황당한 그런 내용이 지금 찌라시로 돌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동요 될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이죠. 동요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런 부분이 피해자를 갖다가 지금 가해자 쪽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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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